이게 무슨 청청병력이야, 응? 아니, 원조야. 아니, 영정사진 될 만한 걸 가져오려는데. 아니, 이렇게 새빨을 젊은 애가 영정사진할 게 못 있다고 그래. 아유, 나 미지겠다, 진짜. 누나한테 갈 거예요? 응, 윤결아. 누나 떠나보내러 가야 해. 누나 미국 가요? 응, 누나 미국 가. 아주 먼 데로 가. 이거 누나 선물인데 줘야지. 그래. 누나 선물 주자. 아이고. 이게 세상에 왜 날 별락이야, 응? 그도 결혼을 앞두고 그냥. 이게 뭔 일이래, 그래. 엄마,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. 왜 안 그러겠냐. 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.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발짝 차려야 된다. 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지? 어, 기억나. 엄마랑 나랑 넉넉히 있으니까 은조가 우리 챙겨줬었어. 그래. 지금은 우리가 은조네를 챙겨줘야 돼. 알았지? 응, 엄마. 이거 입어. 이제 곧 눈 사귀고 또 올 텐데. 아,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. 그 순정 씨도. 저 이거 입으세요. 야, 너도 얼른 입자. 우와, 아빠 옷이다. 나 누나 결혼식 때 이거 입어야지. 내가 이걸 왜 입어요? 나 우리 은조 못 보내요. 아니, 안 보내요. 나 결혼식 때 이거 입지마. 우리 은조. 지금 있을 결혼 날인데 내가 왜 이런 검은 옷을 입어. 나 예쁜 한복 입고. 은조 시집 보낸 거야. 순정 씨. 사준 내게. 사준, 사준 이게 또 헛소리야. 어? 아유. 이게 다 뭐야. 결혼 할 가. 왜 이런 데 있어? 이, 이거야. 이거, 이거. 왜 이런 데 있어. 아아, 아저씨, 아저씨! 아, 왔어. 맞지요, 맞지요? 아이고, 왔어. 이리 와, 갔어. 이리 와, 콧이냐. 아, 아이고, 안 줘. 신적 씨. 아니, 신적 씨, 신적 씨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이.. 아이고, 네 오빠. 아이고, 네 오빠. 아이고, 뭐... 아이고, 배우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애가 오셨지. .